영화 뒤틀린 집 안녕하세요. 영화 뒤틀린 집의 감독 강동헌입니다. 영화 뒤틀린 집은 현실의 문제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한 가족이 그 집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영화들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을 만나게 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저희 영화 뒤틀린 집은 엄마 역할을 맡은 서영희씨와 딸 역할을 맡은 김보민씨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내면 연기가 관전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영화 음악 감독으로 참여해주신 가수 윤상씨의 음악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부산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